안녕하세요. 벨라, 루카스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어디일게요? 저희가 롤랜드 홍보대사잖아요. 롤랜드에서 새롭게 피아노가 출시될 예정인데요. 감사하게도 피아노를 소개할 엠베사더로 저희 벨라의 루카스가 선정되었습니다. 박수!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있는 곳은 코스모스 악기인데요. 얼마 전에 직접 방문해서 저희가 새로 나올 피아노들을 직접 만져보고 소리도 듣고 막 했었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솔직하게 느꼈던 점 그리고 출시될 피아노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뭐니뭐니해도 피아노는 소리를 들어봐야 되잖아요. 오늘 소개할 피아노 중에 가장 고급 라인인 LX9의 소리로 저희의 연주를 한번 잠깐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피아노는 롤랜드에서 새롭게 런칭되는 LX5, LX6, LX9 세 가지 모델인데요. 2019 레드닷 아워드 디자인의 수상작이었던 디자인을 계승하여 어쿠스틱 업라이트 피아노와 같은 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의 버튼형 패널과는 다르게 글래스 터치 패널로 변경되어서 훨씬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가지고 있답니다. 회달도 브라스 색에서 음색으로 변경되었다고 해요. 피아노 하면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음색이잖아요. 이번 LX 시리즈는 피아노의 실제 음색을 재현하기 위해서 피아노 레이어리티 모델링 사운드 엔진을 탑재하고 있답니다. 다른 브랜드의 전자 피아노의 경우에는 저장된 샘플을 사용하는 샘플링 방식을 많이 활용하는데요. LX 시리즈는 알고리즘을 통해 실시간으로 사운드를 생성하는 모델링 방식의 음원을 사용하여 실제 그랜드 피아노를 연주하는 듯한 생동감을 느낄 수 있답니다. 또한 동시 발음수가 무제한이기 때문에 음이 많거나 댐퍼를 많이 사용하는 곡에서도 풍부한 음색과 여운까지 표현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LX9의 경우 스튜디오나 콘서트홀, 대성당 등과 같이 연주하는 공간에 따른 음향 특성을 모델링하였는데요. 마치 그 장소에서 연주하는 듯한 음향을 느낄 수 있답니다. LX 시리즈는 교감 공명이 가능한데요. 실제 피아노와 같이 이렇게 건반을 누른 상태로 제가 이렇게 건반을 누르게 되면 이미 누르고 있는 음의 소리도 함께 잘 들린답니다. 들리시나요? 이게 전자 피아노에서는 원래 조금 불가능한 경우가 훨씬 많은데 실제 건반처럼 교감 공명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디지털 피아노의 섹시민은 건반도 한번 살펴볼까요? 이번에 출시될 LX5 모델의 건반은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FP90X와 동일한 PHA50 하이브리드 건반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LX 시리즈에는 다이나믹 센서 액셀러레이션 기능이 적용된 건반 센서로 변경되었다고 해요. 새로운 건반 센서 덕에 같은 건반이지만 이전보다 2.5배 빠른 반응력을 보여준답니다. 제가 LX 시리즈의 빠른 반응력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빠른 곡을 한번 연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쇼팽의 빠른 곡을 한번 연주해봤는데요. 연주를 했을 때 전혀 음이 밀리거나 겹치는 거 없이 아주 선명하게 들리는 걸 알 수 있으실 거예요. LX6 모델의 경우 PHA50보다 길어진 PHA100 하이브리드 건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덕에 실제 그랜드 피아노와 같은 섬세한 터치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LX5와 마찬가지로 다이나믹 센서 액셀러레이션 기능이 적용되어 있어요. LX9의 건반은 LX6와 거의 흡사한데요. 딱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점이 다르더라고요. 어떤 거죠? 바로 햅틱 진동인데요. 이거 저희가 처음에 치고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건반을 이렇게 누르면 실제로 건반이 이렇게 진동을 한답니다. 그 밑에도 같이 울려요. 우리가 그걸 느껴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 어쿠스틱 피아노를 치는 것과 똑같은 느낌이 나더라고요. 맞아요. 저희가 사실 전자 피아노를 정말 많이 연주를 해봤잖아요. 근데 그중에서도 정말 이건 정말 쳐보면 쳐볼수록 그냥 전자 피아노구나 했던 것들이 있는데 뭔가 살짝 하나씩 부족한 느낌이 항상 들었었어요. 조금. 근데 이번에 정말 LX9을 쳐보면서 이 정도면 진짜 옴라이트 피아노랑 진짜 똑같다. 그 느낌까지. 그게 정말 구현이 잘 됐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이거 진짜 옴라이트 피아노구나. 또 LX 시리즈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스피커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기존의 LX-705에 설치되어 있던 하단의 스피커 박스가 사라지고 새로운 멀티 채널 피아노 리얼리티 프로젝션 사운드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새로워진 4채널의 스피커 시스템과 더불어 30W가 증가된 90W의 출력이 가능해진 덕에 훨씬 풍부한 사운드를 즐길 수 있답니다. LX-6 역시 새로워진 스피커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116W의 출력과 더불어 4개의 스피커와 새로운 서브 우퍼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 덕에 빨라진 베이스의 응답 속도와 선명해진 소리를 느낄 수 있습니다. LX-9의 경우 가장 화려한 스피커를 장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무려 8개의 스피커와 162W의 출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8개의 스피커가 피아노 중앙부의 수평으로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부의 사운드 퀄리티가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좌우 스테레오 전환이 훨씬 자연스러워져서 실제 피아노를 칠 때처럼 음역 차이에 따라 달라지는 사운드를 구현해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롤랜드 디지털 피아노의 다른 모델들과 마찬가지로 이번 LX 시리즈 역시 미디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는 블루투스 미디 기능과 블루투스 스피커로 활용 가능한 블루투스 오디오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블루투스 오디오 기능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데요. 인터넷 강의를 보면서 연주를 따라한다거나 좋아하는 반주를 틀어놓고 이에 맞춰 원하는 연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정말 높답니다. 새로운 LX 시리즈에서는 롤랜드에서 직접 제작한 롤랜드 피아노 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피아노 디자이너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 일단 여기서 음향을 조절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음향을 조절할 수 있고 블루투스 표시도 되어야 되죠. 그치. 그리고 여기 디자이너 들어가 보면 여기 뭐가 많은데 이거는 사실 리버브나 울림 정도 그거랑 노이즈를 조절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서 평범 노이즈가 뭐지? 피아노는 타악기잖아요. 그래서 피아노는 타악기여서 원래 이렇게 탁탁탁 치는 소리가 조금 들어가는데 그 원래 전자 피아노 없는 거 아시죠? 없죠. 근데 그것까지 구현을 해놓은 거지. 그리고 스트링 소리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줄이 울리는 소리. 그리고 댐퍼는 페달 밟는 소리. 이것까지 같이 노이즈를 조절을 할 수 있는 기능이고 그리고 키 오프 이거 레저넌스는 키를 이제 떨어뜨릴 때 나는 그 소리도 있거든요. 그런 소리도 이제 하나씩 다 여기서 조절을 할 수가 있고 피아노에서도 당연히 할 수 있지만 여기서 조금 더 쉽게 메트로놈 소리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게 이 라이브러리가 중요한데 여기 들어간 뭐가 이렇게 많아요. 지금. 뭐야? 앙상블. 어 뭐. 일주일 만에 마스터 하기. 어. 데이 원. 데이 원. 플레이. 예비 바꿔주네. 아 나오는 걸 따라서 치면 되는 거네. 어. 오케이. 자 이렇게 새로나올 LX 시리즈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벨라님 LX 시리즈 어떤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라인에서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거든요 우리가 처음에 이제 그거를 접하고 써본 순간 반해버렸어요 사실 스피커도 확실히 다른 게 느껴지고 하니까 일단 라인의 그 특히 그 건반의 떨림 확실히 비싼 게 좋다 아 그럼요? 아 비싼 게 좋다 문카스님은 어땠어요? 저도 라인에 완전 반해버렸고 그리고 모양도 사실 거의 업라이트랑 똑같잖아요 그리고 반사되는 이런 것까지 얼굴 보이는 것까지 라인은 진짜 똑같아가지고 아 이거는 집에 있으면 진짜 업라이트 없어도 되겠다 그 업라이트에 조금의 그 부족한 그 지점을 채워줬다 맞아 맞아 막 층간소음 때문에 잘 연주 못하는데 아 그럼요? 이렇게 소리 줄여놓고 하면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렇게 전자 피아노를 쓰다보면 그 아쉬운 게 조금씩 있잖아요 업라이트나 피아노 아쉬움이 있는데 아 이거는 그게 거의 다 해결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아 근데 이게 사실은 직접 와 들어보지 않고는 잘 체감이 안 되잖아요 이걸 보시는 분들이 그럼 이걸 어떻게 직접 들어볼 방법이 있나요? 여러분 그럴 줄 알고 이렇게 코스모스 악기로 직접 방문하시면 직접 이렇게 쳐보고 저희처럼 사운드도 직접 막 들어보면서 연주해보실 수 있으니까 언제든 방문해서 한번 경험해보세요 언제든 열려있답니다 네 새로 나온 LX 시리즈 3종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롤랜드에서 펠라 코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